아 굉장히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뭐 그 보험 방송 하진 않고 보상 관련된 방송은 안하고 요리 음식만 올렸더니 신문들이 많아서 근데 예전에 제가 준비를 했긴 했는데 좀 늦어졌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요 ADHD 라고 들어보셨어요 정신과 질환 중에 하나인데 이제 보통 이 관련된 건 아이들 관련해 가지고 선천성적인 어떤 그런 질환으로 해서 보험 청구 여부나 과연 이 질환이 어떤 건지 대해서 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ADHD는요 약자로 주의력 결핍 과다 장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의력이 떨어지고 산만하거나 과다활동 또는 충동성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고 개인차가 좀 있습니다 이 증상은 어렸을 때부터 증상이 보일 수가 있구요 근데 이제 이것이 보통 아이들 그 저기 뭐 뛰어노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굉장히 산만하긴 하죠 근데 주의력 깊게 볼 필요 있다 이거죠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품행장애나 강박장애 성격장애 이런거 있죠 아이들 막 그 좀 막 특히 남자애들이 이제 우리 우리 자녀도 그런 적이 있는데 손을 막 씻어요 뭐 좀만 하면 뭐 어른들하고 얘기하고 막 그런 뭐 씻는 버릇이라든지 굉장히 부모님들 입장에서 굉장히 난해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상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번째가 부주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집중을 잘 못합니다 체계적이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이런 증상 두번째가 과인행동 이런 평범한 상황 속에는 적절한 행동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적절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과도하고 또 안절부절 못하고 이런 행동을 다소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번째 충동성 이라고 해서 우리가 차 같은 데도 녹색 부릴 때 건너고 빨간 부릴 때 서있어 하는데 그런 거 그런 어떤 거에 개념이 없고 그냥 살펴보지 않은 채로 건너편을 길을 건너가는 그런 행위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질환들이요 이제 검사를 물론 하겠지만 실비의 적용 여부를 보면 실비보험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의 급여 혜택에 급여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면 2016년 1월 이후 이 약관 실비에 대해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대부분 비싼 비용은 대부분 비급여이기 때문에 급여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급여의 부분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메리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지금 나오는 태아보험과 어린이보험 같은 경우는 ADHD에 대해서 진단비 형식에 받을 수 있는 보험들이 또 있습니다 있는데 이 마찬가지로 진단코드는 F90 코드 이구요 또 정신건과 의학과 전문가 진단서를 직접 발급을 합니다 타기관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 명심하시고 저는 이제 이거를 DSM5 라고 읽기도 하지만 그냥 DSM5 라고 읽을게요 순수하게 이런 기초를 해서 요 정신과 질환에 대한 진단 및 통계 매뉴얼을 만들어 놓은게 DSM5 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이 진단을 기초로 해서 의사가 진단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3조 약관은 그 회사 상품마다 조금 상의할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라고 해서 정의 및 진단 확정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ADHD 라 함은 별표 59 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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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환들을 말합니다 해서 별표 59 에 보면 F90 있죠 요렇게 진단 코드를 맡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와 비슷한 사례로 자문 주신 분들도 은근히 몇 분 계시더라구요 애들 관련해서 그래서 발달치료나 언어치료에 관련해서 실비천구 대부분 근데 은근히 발달치료 이기도 하면서 애기가 말을 잘 못해서 이런 질환으로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보통은 요 8세 이하의 미취약 아동 어린이들은 R코드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른 코드면 지급이 안되니까 실비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8세 이후로는 법적으로 취약 아동으로 보기 때문에 알코드를 부여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 원칙은 그 뭐 1살 2살 3살 애들이 어때요 보면 그리고 저 병원 자주 데리고 가시잖아요 3살 정도만 아장안장 걷던가 아이고 너무 오래돼서 걷잖아요 근데 의사소통 잘 돼요 안되잖아요 어 그러니까 어떤 검사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대략적인 임시 코드를 주는 겁니다 의사가 R코드 관련해서 근데 그걸로 인해서 8세 이후에는 이제 검사를 기초로 해서 이게 이제 F코드 이제 보험에서 면책하는 코드에 해당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꼭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R코드와 F코드 어떤 것이 다른지 코드표를 보시면 F코드는 정신 및 행동장애에 있어서 요렇게 되구요 요건 천천히 보세요 그리고 F코드 계속 이어서 이렇게 보시면 정신 및 행동장애나 달리 분류하지 않는 징후와 임상 검사 이상의 소견으로 있을 때 F코드를 받기도 합니다 아까 F코드 보셨다시피 이거는 어쨌든 확정 진단입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R코드는요 임시적인 코드에요 임시적인 코드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면책할 만한 그런 내용이 없는데 아예 저렇게 F코드를 확정 지어서 보상 면책 코드에 부합한다고 하면 지급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살펴보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R47, R49 이 코드를 적용받아서 언어치료를 받은 경우 내용에 따라서 실비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코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R47, R49 말하기 및 음성에 관한 증상 및 징후 이것을 R코드로 의사가 진단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발달지원에서 뉴스 기사인데 대형 손보사에서 5세 이상이 되면 아동심사를 강화를 해서 R코드가 아니다 F코드다 이렇게 해서 보험금을 부지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F00에서 F03은요 급여 플러스 비급여 선택 특약 의료비 보상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비 처리가 된다고요 알차이머나 혈관성 치매나 이런 거는 보험이 돼요 보험이 돼 근데 그 외에 급여 부분만 되는 것은 또 F4에서 F9 이렇게 글씨 보이시죠? 이거 이거 보시면 돼요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면 되니까 그리고 급여든 비급여든 선택 의료비든 모두 보상하지 않는 고도는 아래와 같이 F10에서 F19, F70에서 F79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잠시 시간 내릴게 멈춰놓고 보셔도 돼요 요약하자면 2016년 1월 이전이라는 즉 치매는 보상한다고 생각하시고 16년 1월 이후에는 정신과 질환도 보상이 가능하다 단 급여 부분만 이 내용은 아울러 약관을 참조 잘 하시고 아까 코드 제가 밑에서 아예 다 안 해주는 코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대다수가 정신과 진료가 대다수 비급여 진료이고 급여도 자기 실비에서 자기 부담금을 내게 되면은 사실상 받을 수 없는 게 현실이라는 거 그래서 결론을 냈자면 이 빨간건 찾을 때마다 이렇게 자 결론을 내면 R 코드의 진단명은 실비 처리가 가능하다 근데 아이가 나이에 따라서 그 진단을 기초를 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급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의 나이도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보통 정신과 병원들에서는 진단명을 R 코드로 잘 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F 코드 받을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이거 주의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원인이나 질환을 알려면 아이를 조사를 아 조사? 글쎄요 아이를 분석을 해야 하는데 아이들이 말을 잘 못하거나 얘기를 못하거나 자기 의사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조사하기 어렵잖아요 이런 경우는 의사가 임시 코드로 R 코드로 진단을 해서 실비나 이런 부분으로 처리한다는 거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6세 이상이 되면 심리검사 등 이런 어떤 정확도가 높아지므로 ADH 등에 이런 밝혀낼 수 있는 내용이 생기기 때문에 R 코드 붙이기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6,7세 이상에서도 R 코드 적용이 된다는 것은 다른 정신과적인 질환은 없는데 뭐 지능도 사회성도 또 자폐성도 없고 집중이 없다 이 심리자가 빠졌네요 얼마 전에 백내장 그 백내장 관련해서 도움방을 한번 들어갔다가 이 저기 전문가인 사람이 왜 철자도 틀리냐 그런 얘기 하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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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여러분 지금 봤는데 문제는 없었잖아요 그죠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내가 뒤끝이 있어 뒤끝이 아니 보기 싫으면 내 방송 안 보면 되지 뭐 단지 언어만 느린 이런 단순 발달 지연의 경우도 포함이 있으니까 잘 보시고 어쨌든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은 보험사마다 지금 내용이 다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약관은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 사실은 방송을 준비하면서 저도 저의 나름대로 원래는 대본이 없어요 아시겠지만 대본이 없고 미리 준비된 자료를 갖고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는데 어 굉장히 오랜만에 방송을 해가지고 어 약간 버벅된 것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발달치료 관련해서 실비 청구하는 부분 이런 내용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꼭 누르시기 바랍니다 모르시고 계시는 분이 있다고 저기 얘기하시는데 자 아유 방송을 자주 드리고 싶어도 이게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일이 많고 여러분들은 제 지금 이 처해진 상황을 아마 모르실 거예요 제가 말을 안하니까 추잡스러워서 말을 안해 뭔지 모르실 거예요 제가 좀 핍박을 많이 받으면서 저기 하고 있습니다 방송도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하면 최소한의 그걸 맞춰서 바란스를 맞춰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